앞서 보신 대로 인유한 위원장의 말과 행보에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합니다. 이기종 기자와 여당 내부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인유한장이 부산을 간 것이 예고 없이 합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유한장, 이 전 대표에게 도와달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혁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행사를 찾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유한장은 오늘 오전 부산행 비행기를 탔고 일정은 오후 1시쯤 공지됐습니다. 김경진 대변인이 그렇게 가는 건 신뢰일 수 있다 얘기했는데 역시나 이 전 대표가 좀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행사 전부터 페이스북에 화전 양면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의 전략을 지칭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평화를, 또 다른 편에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 이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이 전 대표는 혁신위의 구성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시작된 것인데 유권자의 소리를 듣고 왔느냐가 성결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패배 원인은 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때문이라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처방으로 당의 약을 먹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면 이 전 대표가 영어로 인 위원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인 위원장 한국말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인 위원장 귀하하긴 했지만 우리말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 전 대표 영어로 발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행사 후에 기자들에게 인 위원장이 훌륭한 가문에서 귀하해 완벽한 한국인이 됐는데 지금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좀 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어제 얘기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측근, 지도부, 중진들, 수도권 출마나 불출마 요구했습니다. 당내 파장이 좀 만만치 않습니까? 혁신위의 안건이 아닌 정치적 권고인 만큼 당장 거론되는 인사들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당 최고위가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른바 윤해권 대통령의 측근이면 정계인퇴를 하라는 거냐 이런 격황된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서 용두삼위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관건은 여론입니다. 당에서는 대통령 측근의 불출만은 여론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인 위원장이 파격 행보를 보이는 만큼 더 강도 높은 발언이나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들이 물러났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만났습니다. 어제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1기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 이철규 전 사무총장, 박성민 전 전략기획 부총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상당수가 대표적인 친융계 의원으로 꼽힙니다. 혁신이 활동과 맞물려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인 위원장의 혁신안이 화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일정은 당직자들의 사퇴 뒤에 미리 잡혀있던 거라면서 최근 당 상황과 연계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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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